자 친구들 우리 배고픈 아기 돼지들에게 어서 빨리 먹이를 주세요. 자 배가 고픈 아기 돼지들을. 도실도실 아기 돼지 젖달라고 꿀꿀꿀 엄마 돼지 오냐 오냐 알았다고 꿀꿀꿀. 낱댱이 돼지들한테 많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지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도실도실아기 돼지 젖달라고 꿀꿀꿀. 엄마 돼지 오냐 오냐 알았다고 꿀꿀꿀. 아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빅빅이 돼지는 아직도 배고파요 다져다져 다져이 꿀꿀 친구들 아직도 배고픈 아기돼지들이 많아요 어서 빨리 우리 먹이를 주세요 도실 도실 아기돼지 젖달라고 꿀꿀꿀 엄마 돼지 오냐 오냐 알았다고 꿀꿀꿀 꿀꿀꿀꿀꿀꿀꿀꿀 많이 먹어 꿀꿀꿀꿀꿀꿀꿀꿀 도실 도실 아기돼지 젖달라고 꿀꿀꿀꿀 엄마 돼지 오냐 오냐 알았다고 꿀꿀꿀 아 배부르다 꿀꿀꿀 우리 이제 집에 가자 우리 집에 가는 길 모르잖아 꿀꿀꿀꿀꿀꿀꿀꿀워 데려다줘! 빨리 빨리! 포잉! 짜잔형! 아기 돼지들을 집으로 어떻게 데리고 가죠? 아! 난다 난다 생각난다! 막대기! 뿅뿅아! 막대기로 돼지들을 몰아서 데리고 가는 거야! 근데 막대기가 없잖아요! 짜잔! 신문지! 이것만 있으면 돼! 자, 이렇게 신문지를 돌돌돌돌돌돌돌돌 말아서 튼튼한 신문지 막대기 완성! 우와! 자,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막대기를 준비해 주세요! 친구들! 신문지 막대기 준비됐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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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형! 빨리 아기 돼지들을 집에 데려다줘요! 알았어, 뿅뿅아! 자, 그럼 친구들! 신문지 막대기로 아기 돼지들을 몰아서 돼지집에 넣어줘요! 뿅뿅이 먼저 출발! 이야, 잘한다! 아기 돼지들을 조심조심 몰아서! 자, 가자, 가자! 우와! 물, 물! 가자! 우와, 잘한다! 잘한다! 아기 돼지야 진영! 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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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돼지야 들어가! 우와! 잘했어! 우와! 정말 잘 붙는데요, 돼지를! 아기 돼지야 들어가! 아기 돼지야 들어가! 자, 다시! 우와! 다 됐다! 아기 돼지니까 성공! 이야! 엄청 빠르다! 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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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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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빅이 돼지도 빨리 집에 데려다줘! 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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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아직 집에 못 간 아기 돼지들이 많아요! 어서 빨리 아기 돼지들을 집에 데려다주세요! 막대기로! 아기 돼지야 들어가라! 자기 집으로 한 마리씩! 어서 들어가 한 마리씩! decimates! 아기 돼지가 나왔라! 곳 뒤집어! 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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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lpapcap! 이야~! 잘하셨어요~! 우아~! 아기 돼지들이 모두 집에 들어갔다. 마이세! 아이고 귀여운 우리 아기 돼지들 돌아왔구나. 엄마가 얼마나 찾았다고. 뿅뿅아 친구들 정말 정말 고마워요. 꿀꿀꿀. 우와 우리 친구들 정말 정말. 잘했다 잘했다 멋지다. 친구들 우리 다음 시간에 더 더 더 더 더 더 재미있는 놀이로 다시 만나요. 친구들 다 함께 안녕. 친구들. 친구들. 친구들.